쌈데이 이색 영상 공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쌈에 대한 주제로 공모하시면 됩니다. 저희는 텃밭에서 즐기는 쌈에 대해서는 주제로 영상을 공모했습니다. 텃밭에서 상추를 사다가 많이 즐기는 영상입니다. 아들의 그림을 잘 보고 계십니다. 저희는 장애화가 예약이라는 나눔 텃밭으로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. 아들이 잘 텃밭을 가꿉니다. 쌈을 하기 위한 야채도 따고 있습니다. 쌈은 항상 즐거운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늘 건강을 책임지는 쌈입니다. 여러분들도 같이 쌈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공모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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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